한화! 구국실천국민연합원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지역을 나누지 않으며 국가의 안동과 국민의 안동을 위해 대한민국을 맑고 깨끗하게 양심이 회복된 정원 사회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화! 구국실천국민연합원 정치, 고위공직자,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불법 비리를 감시 고발하여 국내를 위해 올바른 정치, 공정한 사법 집행이 되도록 정치, 사법의 정의 구현을 실천한다. 한화! 구국실천국민연합원 부정폐청결, 정폐청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구국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한화! 구국실천국민연합원 부당한 국권연합원 사회적 약자 및 억울한 자들의 피해 회복 및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2018년 2월 20일, 구국실천국민연합원 1도. 구정부패, 패척삼 만세! 양동님 만세! 네, 감사합니다.